적기 편하게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. 한 번 더 잘라줍니다. 잘라진 종이를 반 접어줍니다. 이제 0.5cm 정도를 남겨놓고 위로 접어주세요. X선 자국이 나오도록 화면처럼 내려 접어줍니다. 접은 선대로 모아 잡고 따라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꼬집듯이 한 번 더 접어줍니다. 꼬집고 싶은 사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봐요. 꼬집어 꼬집어 살짝 아래로 당기면서 펴줍니다. 앞쪽과 뒤쪽을 보면서 위치를 잘 분배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